제트축구 전문가 이명웅의 탁월한 발언이 팬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최근 이명웅 팬클럽에서는 한 팬이 작성한 자선축구 관련 게시글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팬은 축구에 대한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자선축구 경기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기 쉽게 풀어내 많은 팬들의 관심과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명웅 씨와 같은 또래인 이 팬은 자타공인 축구박사로 이번 대전에서 열리는 자선축구 경기를 중심으로 그가 전달한 메시지가 팬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팬은 자신의 글을 시작하며 김영웅님처럼 축구를 너무나 사랑하는 영웅 시대의 남자 팬입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명웅에 대한 사랑과 축구에 대한 열정을 담아 자선축구 경기의 중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많은 팬들이 이 경기에 참여해야 할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그의 글은 특히 자선축구 경기의 생소한 팬들에게 축구 경기를 더욱 친숙하게 느끼게 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여러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자선축구 경기의 진정한 의미와 참여 이유 이 팬은 자선축구 경기를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닌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행사로 설명했습니다. 자선경기의 수익금은 모두 좋은 목적에 사용되며 이를 통해 이명웅을 비롯한 여러 유명 인사들이 어떻게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선축구가 7석 2조가 아닌 1석 10조라고 표현하며 자선경기의 다양한 혜택과 기쁨을 전했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와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통해 더 큰 가치를 경험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팬들은 이 경기가 이명웅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국구 팬들이 참여하는 콘서트보다 더 친밀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다며 많은 팬들이 자선축구 경기를 꼭 찾아야 할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이명웅이 축구장에서 보여줄 활약과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팬들은 더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리뷰쇼와 이명웅의 활약상 이 팬의 글에서 또 하나 눈길을 끄는 점은 이명웅이 경기전에 참여하는 프리뷰쇼와 그 안에서의 활약입니다. 그는 이명웅이 해설자 및 캐스터들과 나누는 인터뷰와 대화가 얼마나 흥미로운지를 설명했습니다. 평소 시상식이나 다른 행사에서 짧게만 볼 수 있었던 이명웅의 모습을 프리뷰쇼에서는 더욱 길게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팬들은 그와 더욱 친밀한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명웅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 프리뷰쇼는 팬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 전에 이명웅이 보여줄 다양한 모습과 그의 유머 넘치는 인터뷰는 팬들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줄 것입니다. 또한 프리뷰쇼에서 그의 인터뷰와 대화를 통해 팬들은 이명웅의 인간적인 면모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프타임쇼와 경기 후 리뷰쇼 경기 중 이명웅의 하프타임쇼 역시 많은 팬들이 기대하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푸른 잔디 위에서 펼쳐질 그의 무대는 콘서트장에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감동을 줄 것입니다. 이 팬은 하프타임쇼에서 이명웅이 보여줄 역동적인 퍼포먼스에 대해 기대 이상지라고 평가하며 팬들에게 하프타임쇼를 놓치지 말라고 권장했습니다. 또한 경기 후 리뷰쇼에서 이명웅이 경기 소감을 말하는 장면도 팬들에게 또 하나의 즐거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리뷰쇼는 프리뷰쇼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팬들은 경기가 끝난 후에도 이명웅의 소감을 들을 수 있어 매우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팬은 이명웅이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이 리뷰쇼에서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명웅과 팬들의 특별한 소통의 시간 이명웅과 팬들이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경기 후 인사 시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축구 경기 후에는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돌며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때 이명웅도 팬들과의 특별한 소통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팬은 이 시간을 팬들과 이명웅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 순간지라고 표현하며 팬들에게는 축구 경기 후 인사 시간을 놓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팬들은 이 특별한 인사 시간을 통해 이명웅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며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특별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선 축구 경기는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기부와 나눔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자리이기에 이 인사 시간은 팬들과 이명웅이 더욱 뜻깊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이명웅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 이 팬은 또한 경기장에서 이명웅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프리뷰 쇼부터 하프타임 쇼 그리고 경기 후 인사 시간까지 이명웅과의 다양한 만남의 기회가 주어지며 팬들은 이 기회를 통해 이명웅과 더욱 가깝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선 축구 경기는 콘서트와는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콘서트는 대규모 관객이 모여 이명웅의 노래를 듣는 자리라면 자선 축구 경기는 더 소규모로 진행되어 팬들이 이명웅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팬들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팬들의 뜨거운 반응과 기대감 이 팬의 글은 팬클럽 내에서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많은 팬들이 공감과 기대감을 표현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축구 경기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 글 덕분에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경기장에 가 있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받았다. 글을 읽고 나니 꼭 경기장에 가고 싶어졌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 팬이 전달한 자선 축구 경기의 의미와 이명웅과의 특별한 만남의 기회를 기대하는 팬들이 많았으며 그들의 기대감은 한층 더 커졌습니다. 팬들은 이 자선 축구 경기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닌 이명웅과 함께하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자선 축구 경기의 중요성 이 팬은 자선 축구 경기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닌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사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모두 기부되어 좋은 곳에 사용되며 이는 팬들에게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선 축구 경기는 팬들이 이명웅과 함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명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이 경기를 통해 팬들은 단순한 축구 경기를 넘어 더 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이번 자선 축구 경기에 대한 이 팬의 글은 팬클럽 내에서 큰 관심을 받으며 많은 팬들에게 자선 축구의 중요성과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축구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명웅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 이 팬의 설명은 자선 축구 경기에 참여해야 할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한층 높였습니다. 이명웅과 함께하는 이번 자선 축구 경기가 팬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축구 경기